오늘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울산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최대 80mm 정도고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이번 비는 벼락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시속 70k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침수와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현재 기온은 모든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다만 낮이 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울산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더욱 돌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온은 급격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